국방부가 지난 14일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제도를 시행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8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지난 14일부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했지만,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진급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의 공석수만큼 이루어져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 대상자가 많은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무청이 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육군 약 69만 2천여 명, 해군 약 1만 5천여 명, 공군 약 3천여 명으로 총 71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류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입니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방부나 각군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 지방병무청의 민원실, 혹은 국민신문고 인터넷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 제한 사유를 확인해 진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린 뒤 병무청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 기상캐스터